오늘 배울 내용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정보기술에서 정보통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정보통신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인터넷의 모든 무선신호들 이런 것들 또는 IoT, 이런 사물인터넷, 유비커터스 이런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무선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 워낙 양이 많고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영에서 필요한 간단한 정보통신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이라는 게 뭔지, 통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터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인터넷이 뭔지,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 그렇죠? 모바일 통신에 대해서 5G 요즘 많이 나오죠? 우리가 5G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이고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핸드폰 작동 원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핸드폰 단말기 있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음성신호, 음성이 여러분들의 아날로그 신호죠?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아까 전에 우리가 첫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가, 여러분들 음성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려웠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개념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깊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 수업을 한번 다 듣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정보통신이라는 게 뭐냐? 통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정보를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습이 있었죠? 디지털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먼 곳으로 보내려고 하면 사람이 말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건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전파라는 걸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파는 다른 말로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동영상에서 볼 때 처음에 신호가 가는 게 약간의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전기파와 전기와 자기장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전문적이라서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신호, 그게 우리가 쏘아서 무선으로도 보내고 우리가 구리선이나 이런 선을 통해서도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횃불이라는 말을 했죠. 봉화라고 아시죠? 봉화. 그래서 봉화라는 게 신호 전달의 가장 간단한 체계입니다.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면 돼요. 여기서 먼 곳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횃불이라든가 봉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불을 피운 다음에 구름, 연기가 있었죠. 연기를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위험하다?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냅니다.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로 이런 신호를 전달하면 좋겠죠. 그런 신호 체계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신호는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그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횃불이고요. 또는 말을 타고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나오면서 전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몰스보호가 나오고 이러면서 전신 또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서 하는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통신, 컴퓨터에 있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신호까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신호는 어떤 신호를 시그널로 보낼 거냐예요. 그래서 신호인데 과거에는 뭐 이런 깃발 연기 이런 걸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몰스보호라든가 음성, 전기신호, 전기신호를 이제 보내는데 최근에는 우리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통신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인데 전달하는 이제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신호로 바뀌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와 신호는 틀려요. 정보는 우리가 문서냐 아니면 소리냐 동영상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를 남은 거고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를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 이 전송 매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보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보죠. 와이파이라는 것 자체가 무선통신입니다. 무선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선이 없이 또는 아니면 집에서 랜캡을 이용해서 꽂아서 쓰시는 분들은 랜캡을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음성 있죠? 음성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런 동영상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보내줄 때는 매체에 할 때는 매체가 갖고 있는 시그널로 변화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이 신호를 받는 정송신호를 받는 이 두 가지 매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 라디오, 소리 같은 경우는 라디오 같은 거죠. 라디오. 라디오가 있어야지만 신호를 잡아서 그거를 스피커로 다시 변환해서 라디오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 목소리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신호로 바꿔줍니다. 아날로그 시그널 또는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주고요. 그 바꿔준 거를 전송 매체가, 전송기가, 송신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송신기 또는 수신기가 그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전송 매체가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볼 때는 광캐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중에 있는 공기가 될 수도 있죠. 공기. 공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신호를 쭉 보내줄 때 전자기파라는 형식으로 보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시그널로 바꿔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 비트로 바꿔주는 개념을 우리가 해봤죠. 그렇게 해서 신호를 비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꿔주고 나서 신호를 쏠 때는 어떻게 쏘느냐. 이런 부분이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디지털 전송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핸드폰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송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PCM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변환시켜가지고 멀리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들어가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였다가 핸드폰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놓쳤으면 한번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디지털의 장점이 뭐냐면 사람의 음성 신호가 이렇게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멀리 보내려고 할 때 보면 우리가 중간에 중간에 증폭기를 이용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멀른 곳에 보내면 이렇게 구리 매체나 이런 거를 보내줄 때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그널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들은 이렇게 바뀌면 이거를 복원을 못해줍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복원이 돼요. 원래 상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없을 땐 0, 전원이 있을 때는 1 이런 시그널 형태로 우리가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도 다시 여기서 이 위를 0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디지털의 장점이에요. 디지털은 원래 신호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신호들을 깔끔하게 디지털로 바꿔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세대, 이전 세대에서 보면 옛날에 전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1세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쓴다고 그랬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전화를 하게 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잡음도 심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할 때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리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 아날로그 시그널 그 자체로 보내는 게 아니고 디지털 신호로 전송해서 보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런 원래의 음에 손실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디지털로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보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와 보내주는 신호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뭐냐면 정보는 아날로그라 그러면 텍스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제가 내는 목소리를 의미하고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전파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는 이런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주는 거고요. 디지털은 뭐냐면 0, 1, 0, 1 이거를 디지털 정보라고 부르고 시그널로 보낼 때는 이런 시그널로 우리가 바꿔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은 우리가 어떤 전자기파를 보낼 때 전자기파를 이런 형태로 보내느냐 이런 형태로 보내느냐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아날로그 그 자체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있는 채로 보내느냐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보내느냐 이렇게 디지털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그냥 보내는 방법은 옛날에 치면 음성을 전화기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보내요. 요즘 핸드폰이 아니고 옛날 전화입니다. 옛날 전화예요. 옛날 전화를 좀 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시그너로 보낼 때는 모뎀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모뎀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 때는 집에 전화를 하면 전화기를 전화선 있죠. 그 전화선을 그냥 이용하는 모뎀을 사용해서 뒤에 전화기 뒤에다가 컴퓨터에 뒤에다 꽂아갖고 썼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모뎀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알게 모르게. 뭐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줬는데 여러분들 동영상을 변환할 때 코덱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즉 동영상 옛날에 비디오라든가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를 컴퓨터에 디지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럴 때 뭐가 쓰이냐면 코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에 뒤에 보면 MP4로 다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어떤 영화를 클릭하면 코덱이 없어서 실행이 안 돼요라는 메시지를 간혹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소리와 사진을, 동영상을 저장해주는 그 장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어떤 내용을 전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전송 신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본 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게 아날로그 데이터죠? 아날로그 시그널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는 이런 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따로 저장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디지털화 신호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런 시그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PCM 신호로 이렇게 전송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아날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디지타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바꿉니다. 신호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매체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신호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호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조해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변조와 복조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조와 복조인데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기저신호라고 해서 이런 시그널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 쪽에 그런 전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고요. 쉽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있죠? 라디오 다 들으실 거예요. AM, FM 라디오를 다 듣죠? 그럴 때 AM 라디오하고 FM 라디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중폭해서 선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라디오에서 막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그럼 사람의 음성신호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음성신호는 4천에서 2만 헤르츠까지 정도뿐이 안 나와요. 2만 헤르츠라는 거는 20K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K라는 거는 1초의 떨림이 아무리 우리가 높게 내도 20K뿐이 안 돼요. 2만 헤르츠뿐이 안 되는데 이 헤르츠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헤르츠가 고주파일수록 멀리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음성신호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크게 떠들어도 여러분들 집까지 전송이 안 됩니다. 한 10m, 20m까지는 들릴 수가 있어도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못 가죠. 그래서 마이크라는 걸 써요. 마이크라는 걸 쓰면 마이크는 내 목소리를 증폭을 시켜준다는 개념이에요. 증폭을 시켜준다는 거는 뭐냐면 주파수를 더 세게 해가지고 주파수를 더 높여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를 주파수로 변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굴곡대로 이런 주파수를 해서 보내면 받는 곳에서 항상 받는 쪽 신호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신호로 전파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받는 거죠. 만약에 방송국에서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들 라디오가 이런 주파수를 받아서 그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조, 복조라고 합니다. 이 변조와 복조가 왜 필요하냐.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데이터를 먼 곳에까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곳에까지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고주파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FM, AM 라디오를 보시면 FM은 93.1MHz라고 그러죠. 메가라는 거는 100만Hz예요. 그래서 9,300만Hz, 93메가Hz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압축해서 보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라디오가 그 전파를 받아서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올 때는 다시 이런 부드러운 음성 신호로 귀에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런 고주파 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고주파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귀로는 하나도 안 들리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일정 한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는 뭐냐면 전속 매체랑 소화기하고 송신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먼 곳까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고주파로 해서 보내줄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대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렇게 변조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얘도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땡땡땡땡 하는 게 좁아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 자체로 변환해주는 변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FM, AM 라디오 주파수 할 때 이런 주파수 변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라디오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컴퓨터라든가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타이저 형태로 이용을 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0과 1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럼 바꿔줄 때 멀리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주냐면 0과 1 이런 신호로 보내주면 우리가 중간에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내줄 때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줘요. 간단해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냐면 0일 때는 프리퀀시가 없습니다. 프리퀀시라는 걸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소리가 8을 형성하는 겁니다. 1일 때는 8을 한 번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클이 한 번 돌리면 1. 사이클이 안 돌아가면 0. 그래서 일정한 시점마다 우리 사이클을 보면서 0과 1로 만들어주는 거죠.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아날로그, 앰플리티드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다양하게 우리가 신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원래의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먼 곳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신호를 이렇게 변조시켜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봤던 내용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매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호들을 멀리 고주파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무선 매체입니다. 무선 매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전파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우리가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파라든가 통신 위성이라든가 이런 기계 장치들이 그런 신호를 받습니다. 그죠?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는 이런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유선 매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여러분들 케이블 TV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케이블 TV가 들어와서 거기서 케이블 방송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지금 다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런 신호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전달해 주는 매체를 우리가 유선 매체. 그 다음에 유선 매체는 이런 구리선을 이용한 거하고 광섬유를 이용한 게 있어요. 광섬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으로 전송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매체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전파를 싸서 우리가 수신을 하는 이런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매체들마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멀리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싸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 케이블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 TV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도 보고 케이블 방송도 보죠. 이 케이블 방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섬유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위성을 싸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매체들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신호들을 증폭해서 보내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양의 신호를 우리가 전송을 받아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케이블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집에 전화선이에요. 집에 있는 전화선. 전화선은 보면 뒤에 구리로 돼 있죠. 이 안에 구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UTP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UTP 케이레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랜선 또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사람 말고요. 집에서 컴퓨터를 연결한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랜 케이블 또는 UTP 케이블 컴퓨터 케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케이블인데 이런 케이블은 가까운 거리를 신호를 주고받을 때 씁니다. 가까운 거리. 그래서 데이터 전송량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멀리까지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양이 많고 또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케이블 TV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케이블 TV, 집에 들어오는 케이블 TV 있죠? 그런 케이블 TV들이 뒤에 보면 잭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이런 잭 연결하는 잭. 이런 잭이 이제 동축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은 집에서 쓰는 전화선이나 UTP 케이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양의 케이블 TV 보면 TV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사람의 음성 또는 동영상 TV, 그 다음에 또는 인터넷까지 이 케이블에다가 다 보내서 같이 신호를 보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케이블은 하나인데 신호들이 막 여러 개가 움직인다. 그거는 우리가 통신에서 보면 멀티플렉싱 기술이라고 해서 선 하나에 주파수를 여러 개에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 수업 시간은 안 넣어놨습니다. 혹시 통신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통신론 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광섬유가 있습니다. 광섬유가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광섬유가 실제로 보면 백본이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케이블 회사라든가 또는 아니면 나라하고 나라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구리선이나 광케이블 갖고 쓰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아서요. 광섬유를 이용을 합니다. 광섬유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고요. 데이터 양을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많이 깔아서 많이 씁니다. 위성통신도 쓰지만은 거의 다 나라하고 나라 간의 해적광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해적광케이블을 연결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우리 케이블 TV까지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구리선 UTV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고요. 여러분들 케이블 선하고 그 다음에 집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는 동축케이블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집 앞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의 정보를 다 모아서 거기서 서비스 회사까지 연결할 때는 광케이블을 쓰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구리선이나 동축케이블을 쓰고 먼 곳에 갈 때는 우리가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을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백본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도요. 다양한 라디오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보내는 라디오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보내는 지상 라디오파. 그래서 지상파. 지상파라 그러죠. 지상파. 여러분들 뭐 접시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위성. 우리가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에 통신위성을 싸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그런 통신위성을 통해서도 전파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체들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의 2승까지 100Hz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MHz까지의 프리퀀시가 나온다는 건데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퀀시 이런 회전을 한 번 할 때마다 정보양을 거기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할수록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정보양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다. 구리선 하나 또는 광캐블 조그마한 거 하나에 이만큼 많은 양의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캐블의 정보양이 지금 가장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하고 나라 간에 이렇게 백본을 연결할 때는 광캐블을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너무 어렵죠. 내용이. 우리가 정보통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통신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주고받거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컴퓨터하고 여러분들 컴퓨터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지금 음성이라든가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는 거 있죠. 그런 성보를 주고받을 때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변환을 해서 보내느냐 이게 통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음성신호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손짓발짓하는 이런 신호들을 이게 카메라라든가 마이크가 캡쳐를 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트북 컴퓨터에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이라는, 인터넷이 아니고 우리 구리선하고 광케이블 이런 케이블선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케이블에서 전송이 온 거 여러분들 케이블TV 회사를 통해서 임대해서 온 회선을 통해서 신호들이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거를 다시 변환시켜서 제 목소리랑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이라든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변환시켜주는 이 과정을 해주는 게 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전송 매체 아까 전에 구리선, 동추케이블, 광케이블 그다음에 라디오파, 위성파, 무선파 이런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멀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낼 때, 멀리 보낼 때 가까운, 멀리 보낼 때 이런 음성을 그대로 보내면 멀리 못 보내니까 고주파로 해서 보낸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걸로 신호를 변환해서 보내주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변환해 줄 때 신호를 변환해 준다고 해서 변조, 복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환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시그널로 바꿔서 보내주게 되고 그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걸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가 선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신호, 시그널, 그 다음에 구리선, 그 다음에 양쪽의 선을 이용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인터넷이라는 이런 정보 통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컴퓨터 통신을 할 때는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할 때는 5G, 무선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5G가 어떤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